어..붕니다 아 이제 자야지 이제 자야 하니까 불고야겠다 이제 자야겠다 아 이제 자야겠다 아 이제 공부해야지 한번 보실래요? 조명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무드둥 한번에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50% 100% 응 이게 무드둥이고 100% 더 밝아졌다 그치 여기 보시면 기상 예약도 가능하구요 치침도 되고 그 다음에 외출했을 때 자동으로 커지고 꺼질 수도 있어요 요즘같은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방법모드가 진짜 많은 도움이 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